안녕하세요 작은소랍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다가 좋은걸 발견해서 공유하려고 화면 캡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아트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tv 와 블로그가 링크 되어 있는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영상 캡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에서야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면 네이버 tv에 가서 바로바로 서로 구독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쉬워지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내 채널로 가시고요 지금 현재 내 채널로 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정보를 누르십니다 그럼 링크가 있죠 여기 링크를 5개 까지 걸 수가 있어요 저는 네이버 tv 와 블로그를 링크 걸어놨고요 메인 화면으로 가서 보시면 네이버 tv 블로그 걸려있는거 보이시나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이버 tv죠 그 다음에 블로그 저같은 경우는 포토샵 강좌에서 블로그를 같이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아직까지 링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